드러나고 나아가고 있고요. 여러분들과 전기원조에 찾아가신 음악회는 김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국악관영학단입니다. 오늘 관영학단의 무대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국악관영학단 음악과 그 다음에 또 소리꾼의 음악 그리고 트로트 가수의 음악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들 풍성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 멀리 있지만 저도 그리고 또 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 현재 시간이 아침 7시쯤 됐습니다. 어제는 축제 기간이라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른 시간이라 관광객들이 없어가지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. 근데 벚꽃이 이제 많이 졌어요.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오후에 바람이 불으면 많이 칠 것 같아요. 오늘이 끝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벚꽃이 바람이 다 떨어져서 호수불이 다 하얗게 물들었습니다. 개나리꽃이 끝물이네. 많이 졌습니다. 개나리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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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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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